안녕하세요 트윗코인의 크립토엑스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트윗코인 22화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플랜B가 트위터를 통해 이더리움을 S2F 모델을 통해 가치관계를 분석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이더리움은 공급량이 정해진 비트코인과 달리 공급정책이 변경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희소하지 않다. 이더리움의 가치는 희소성이 아닌 유틸성에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나는 이더리움 노드를 운영할 수 없으므로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이더리움의 가격을 믿어야 된다. 라고도 했습니다. 해시율이 비트코인보다 낮음으로 보안이 떨어지며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더리움은 프리마이닝된 암호화폐이며 비트코인과는 완벽히 다르다. 라고 말했습니다. 비탈릭 부테린은 코인마켓캡을 보면 이더리움의 유통량을 파악할 수 있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이 그 수치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모건 크릭의 공동대표 안토니 폼플리아노 역시 지난 9일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현재 유통중인 이더리움의 총량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으며 다양한 데이터 소스가 각자 다른 수치를 나타낸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피델리티의 디지털 자산 부문 자회사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은 최근 보고서의 2025년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금을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는 btc 스톡 투 플로우는 2021년 금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고 2025년에는 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플랜비는 트위터에 피델리티의 견해는 매우 흥미롭다. 희소성이 높은 자산은 가치 저장 역할을 해왔다. 비트코인은 다음번 반감기 이후 금보다 희소가치가 높은 자산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희소성은 실제 가치를 감가상각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가치 저장 수단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비트코인은 위조할 수 없는 디지털 희소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희소성은 프로토콜에 코딩되어 있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파일코인 익스플로러 필폭스에 따르면 12시 28분경 데이틀라인 앤 다이안컨 소유의 파일코인 마이너 T015가 파일코인 테스트넷 인센티브 프로그램에서 기공식 마이너로서 처음으로 블록 높이 656에서 블록을 생성했습니다. 파일코인은 네트워크에 참여해 콘텐츠 데이터를 다른 사용자들에게 배급하는 노드의 보상으로 파일코인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스페이스 레이스는 일종의 네트워크 스트레스 테스트로 전세계 채굴자들이 향후 파일코인 네트워크를 운영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파일코인은 프리세일 당시 세과이어, 캐피털, 앤드히슨 호로우치, 유니온 스퀘어와 같은 대형 투자기관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ICO 모금액도 역대 최고인 2억 5,700만 달러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파일코인은 여러가지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마다 가격이 상이하게 다른 점, 코인의 총 발행량과 거래소에 유통되는 코인량이 맞지 않다는 점 등 다양한 의혹이 남아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다단계 채굴기 판매가 성행하면서 시중에 알려졌습니다. 과연 파일코인 메인넷 출시가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좀 더 두고 봐야겠네요. 그럼 오늘의 트윗코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트윗코인의 크립토엑스였습니다. 좋아요와 추천, 구독은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주에 다시 만나요.